신노스케와 짱구가 먹는 것처럼 한 번만 해주고 있을까요? 신노스케 먹방? 잠시만요 신노스케가 왔어요? 지금 신노스케가 왔어요? 잠시만요 안보여요 어떻게 먹었지? 뭐 있어요? 맛있어요? 응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니야? 응 엄마? 신노스켰다쥬 신노스켰다쥬 자 한국 장르 안보이세 음 멋있다 맛있어? 어디있어? 음 멋있다 먹겠습니다 백울 오! 찰칼이 비벼야? 뭐 불맛이나? 매워들었습니다. 매워요? 매워요.